89.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저희는 지금 무지개차를 타고 KBS 본관 앞마당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려욱이구요 옆에 있는 분은 온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? 지금 또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콩과 K플레이어를 통해 듣고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열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도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쭉 함께 할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오늘